40대 되고 하니까 뭔가 나이의 제한이 받아가지고 아니면 가정주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한된 삶을 살고 내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막막하고 막연했는데 주비스를 통해서 이제 제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고 제 생활 방식이 바뀌니까 반짝반짝해지는 느낌? 가정주부가 아닌 나를 찾았던 것 같아요. 나에게 주비스랑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선물 같은 조력자? 하반은 뭔가 내 생활이 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. 감량 전에 하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허겁지 인치도 많이 줄고 균형적으로 되게 살이 잘 빠진 것 같아요. 다른 다이어트는 하고 나면 그냥 끝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해주는데 주비스는 이제 요요 방지로 인해서 이제 제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니까 주부들이 이제 자기는 안 챙기고 가족을 챙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챙기다 보면은 이제 제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.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 투자를 해서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